안녕하세요 요상한기훈의 남비입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다들 감사합니다. 자 여기는 제보를 받고 가던 길에 찾은 곳이고 사연은 모릅니다. 안에서 불소리가 나는데 안에서 불소리가 나는데 계세요? 아무도 안 계세요? 누구세요? 뭐가 터졌나? 이게 무너졌나봐 다 부서졌어 여기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사셨나봐 근데 애도 있었는데 왜? 무슨 소리야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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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아.. 이거 또 하얀.. 아.. 죄송합니다.. 죄송합니다.. 사진이 움직이는 것 같냐? 사진을 누르니까 사진이 움직이는 것 같다 뭐야? 모르겠다.. 잠시만요.. 이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.. 없는데..? 아버님 성함이 임병녀 아니시죠? 상농에.. 뭐야..? 상농에..? 잠깐만.. 뭐야 이건..? 뭐야..? 잠깐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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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치! 잠깐만.. 뭐..뭐 있어요? 이걸 자꾸 가리키긴 하는데.. 이게 뭐야 이게.. 아기도 있었어.. 이 집에 아기도 있었는데.. 모빌 같은데.. 뭐라는 거야..잠깐만.. 여기 알아? 너네 집이야? 어..잠깐만.. 여기 너네 집이야? 그럼 나 촬영만.. 잠깐만.. 잠깐만 둘러보고 갈게.. 신고해 알았지? 신고 한두 번 당하는 줄 아냐.. 신고 한두 번 당하는 줄 아냐.. 여기 이름이 있겠다.. 잠깐만.. 이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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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. 완전 종이로 된.. 신고증인데..? 근데 이거 근데 보여주면 안 돼.. 잠깐만.. 내가 아까 이름 뭐라고 그랬어? 아까 임병녀라고 그랬나? 할머니 성함이다.. 할머니 성함이다.. 물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잘 안들려.. 물소리가 너무 커.. 저기 터졌어.. 저기.. 뭐가.. 상수도가 터져서.. 물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.. 물소리가 너무 커.. 어르신.. 어르신.. 잠시만.. 얘기하는 거 듣고 그냥 가겠습니다.. 어르신.. 잠시만.. 얘기하는 거 듣고 그냥 가겠습니다.. 물소리가 안 들려.. 물소리때문에 안 들려..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..? 저 물을 못 잠가요.. 진짜 말로..? 집에 갔다.. 너무 많아.. 좀 나가지구.. 안돼.. 진짜 안되겠다.. 가만히있다.. 너무 눌렀다.. 잠깐만.. 죄송합니다.. 죄송합니다.. 잠깐만.. 내가 본 게 지금 맞으면은.. 돌아가신 건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고.. 할머니 옆에서 계속 지키고 있었던 것 같은데.. 할머니가 병가로 돌아가셨어.. 근데 병가로 돌아가셨는데.. 끽해봐야 이제 돌아가셔봐야.. 한 3,4년? 병원에 있다가 돌아가신 것 같은데.. 여기에 와계시는 거야 지금..